역사 후퇴시킨 최악의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를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이날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총리와 외무상의 발언과 대한국 수출교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내놓았을 뿐이다. 배상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마무리했다는 일본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완패의 외교다. 식민지배 불법성과 가해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은 무시되었다. 가해기업인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날 어떤 상황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선열 대통령은 이날 이번 해법을 두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기 위한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은 모두 양보하고 일본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이런 방안이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우리 주도의 해결책이라는 정부 궤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불안한 안보 상황과 국제질서 급변 속에서 한일의 협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엄연히 존재한다. 가해기업의 사과 또는 배상참여는 피해자를 비롯한 각계의 재소환의 요구였다.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졸속해법이 나온 데는 윤 대통령의 역사적 책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한일 관계 개선에 최대의 걸림돌이자 지난 정부가 약화시킨 사안으로 규정해 왔다. 배에 따라 일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방안으로 강제독원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고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한미일 협력을 확대하려 한다. 미국은 이날 이례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무장관, 주한미국 대사가 각각 성명을 내 한국 정부 발표를 역사적이라며 환영했다. 한미일 결속을 강화해 중국에 맞선다는 미국의 전략적 고려에서 나온 것인데 윤 대통령은 한국의 원칙을 훼손하여 미일 공조에만 몰두한다. 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한일 과거사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퇴행이다. 1997년부터 25년 넘게 싸워온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의 노력을 짓밟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기금 참여는 있었지만 피해자 중심주의를 무시했다가 좌초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훨씬 후퇴한 외교 참사다. 역사가 이번 합의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